처음 토픽, 층간소음 갈등 이웃 2명 살해. 또 이런 일이 벌어졌군요.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 빌던 아파트 입주자가 위층 이웃 2명을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27일 0시 33분쯤, 어제 자정이에요. 전남 여수시 덕충동의 한 아파트 고층에서 일용직 노동자 35살 A씨가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위층 이웃집 내부로 진입해서 거주자인 부부와 약간의 다툼이 있었고 평소 소지하던 등산용 흉기를 들고 말다툼 도중에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했는데 흉기에 피습당하고 피를 흘리던 30대 후반 남성과 40대 초반 여성이 현장에서 숨졌어요. 그리고 또 사망한 부부의 60대 부모에게도 흉기를 휘두렀는데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범행 이후 집으로 가서 자술했어요. 사람을 죽였다고. 어쨌든 지난달에도 이런 말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층간 소음이라는 거는 요즘에 워낙 많이 발생해가지고 이걸 좀 잘 해결하려는 그런 지혜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제도도 있고 시스템도 있고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순간적인 어떤 이런 사고들을 막지 못하는 거 이게 계속해서 또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이다 보니까요. 층간 소음 관련된 이런 좀 안타까운 뉴스들은 좀 그만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